고양이 하염 여러분 저는 오늘 행사장 갑니다 뭔가 배가 진짜 계속 커지려고 하는지 좀 땡겨요 많이는 아니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눈이 즐거운 샤넬인 거 아시죠 여러분? 초대돼서 왔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나요? 어 이쪽이 성함이랑 네 잠시만요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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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징 착석 메이컵아티스트의 인스파레이션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아빠, 왔잖아. 아니야, 할 수 있어. 쟤똥 이리와서 한 번만 보고 계세요 예쁘다 사진 안 찍었니? 반짝반짝 안녕 진짜 오랜만이다 저기 가서 손 흔들어주세요 오늘 축하해요 너무 반가워 오 인지다 안 볼 수 있어 쏙 들어 이거는 부크기 이거는 뒤돌아기 네 하시면 됩니다 나 어떡해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파주 아울렛이 왔습니다 아우 집에 가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파주로 갑자기 왔어요 아울렛 좋아 추워 아울렛 좋아 강빈이 이거 좋지 응 와 여러분 4시인데 오늘 첫끼 엄마가 엄마가 엄마도 못가 있어 엄마가 엄마가 또 못가 있어 엄마가 또 못가 있어 엄마가 또 못가 있어 맛있게 먹어요 추천해준다 빨리 먹지 말고 왜 자꾸 먹지? 필요없던 똥동 응.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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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게 먹었다 토모는 어떻게 해? 로키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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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구리이잖아. 바구리! 발사! 그렇구나. 알로사우루스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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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사우루스! 젖은? 로키는? 모키는? 긍정략 로키는? 얘는? 와먹이 왕왕! 왕! 신경이 어떻게 해? 왕왕! 왕! 돼지구 얘인데? 얌소 닭은? 꾸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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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한테? 봉진아 봉진은 재밌어? 진짜 오랜만에 웃기지? 여러분 행사 왔습니다 오늘은 설화수 물 방울 모양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기를 바를 때 한 번씩 지형을 해주시게 되면 저는 맥주보다 글루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미지에서 정해지게 좀 있는 건 어때요? 약간 윤기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발라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나고요 눈메이커도 넓게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안 어울리지 않아요? 깨끗하게 보다 상커브 라인은 이 라인 폭이 넓지 않아요 뭔가 더 들어가면 오히려 눈도 더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눈썹하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평가가 있어요 아 여기는 조금 광이 안 나는 게 낫구나 광이 여기서 나야 돼 오케오케 오케오케 아이콘 ㅋ 아이콘 이미지 마지막까지 소 imports 조명 이동 과연 여러분 김치찌개를 먹어야겠어요 이건 먹어야 돼 먹으면 나아지는 먹덧은 아니구요 그냥 안 먹어도 울렁거리고 먹어도 울렁거리니까 먹는 거야 자 내 오빠 패딩 좀 먹고 사무실에 갑시다 참 바람 맞으며 차 gets lost 아, 여러분. 갑자기 또 먹다가 좀 그랬는데요. 찬바람을 쐬니까 또 괜찮아요. 이게 추위로 눌러야 되나봐요. 고통을, 고통으로 다 새겼나. 그 개그우먼 그 분 있잖아. 김혜선? 신혜선? 고통으로 왁싱하셨다고. 난 그거 너무 웃겨. 너무 추운데? 되게 깨우나네. 겨울이 좋다니까. 그렇게 나쁘지 않네. 안녕하세요. 여기 더 올 거지? 더 와야 돼. 둘러져야 되는데. 오오오. 아 그래, 그림이 실물이 더 예쁘네. 다 안됐지만. 오, 좋아. 귀여워. 좀 켜볼까요? 네. 아, 이걸 연결했구나. 따로 뺐어, 저기. 와. 괜찮다. 여기 거울이 아직 안 왔다. 네. 맞아요. 큰 거울이 오거든요. 조명이 왜 이리 익숙하신 건지. 어제 많이 켜봤을 때. 웃긴다.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열고 봤을 때. 아, 그래요? 어. 근데 이것도 귀엽다. 그림 잘 고른 것 같아. 오오오오. 너무 이쁘다. 인기야 영상 컨펌도 하고 오늘의 체류 끝났습니다 충전이 필요해 아 추워 편집해야 되는데 죽었네 잘해봐 야 잘해봐 이걸 집 파먹지 말고 다려워 닦으면 되지 그거 다 하고 닦았었지 기억나? 닦았지 하염 하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주 괜찮아 어설프지만 특별히 빵꾸난 데 없이 빵꾸 큰 티 안 나게 이것도 망가졌어 안 망가졌어 다시 한번 잘 해볼까? 됐지? 이것도 흠 와 박수 오우 굿굿굿 예 하이파이브 여러분 하이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하이엄 해놓고 많이 못 찍는 것 같아요 계속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 약간 뒷북이긴 한데 마늘이 진짜 전보도시락이 진짜 크더라고요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우와 이거 물을 끓여서 여기다 넣는 거야? 물을 넣는 거야 컵라면처럼 이거 다 넣고 해서 물을 해보자 물이 2.2리터가 들어간다 이야 이건 들고 옮기기가 좀 그렇겠다 그리고 여러분 라면에 기다리는 동안 언박싱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이거는 실버라인 거예요 저희는 핸드폰이 너무 중요한 카메라다 보니까 저랑 실버라인이랑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기변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버라인 거지만 제 거 있냐 뜯어버리겠습니다 용량은 1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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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합니다 아니 그럼 막 이번에 새로 나온 색깔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하겠대요 이쁘잖아 그런가? 어? 라인이 바뀌었다 C C구나! 예 헐 더 크다 아닌가? 아 카메라랑 비슷하다 아 그래 오빠 보라색이었구나 이게 쓰더구마 아니 그거 진짜로 아 내가 쓰다보면 내게 무슨 색인지도 몰라 케이스 때문에 어? 가볍다 가볍지 그게 장점이야 와 씨 대박 안돼 안돼 가벼운데? 근데 많이 가볍진 않아 근데 뭐 카메라가 깡패니까 아 근데 C인거는 예 별 상관없어? 어차피 에어팟이나 이런건 또 라이트닝이어가지고 그렇군 근데 내꺼 배터리가 빨리다 응 무광인건 이쁘긴하다 어 나도 무광이네 그러가다 자 또 매니아층이 있어 도시락이 어 되게 깔끔한 육개장 같은데 아 좋다 안 좋았었거든요 속이 김치 예 아 냐 냐 냐 냐 으윽 냐 이빨 하